시작 5 3 4 상상 방향전환이 있을때는 발을 항상 비비셔야 돼요 대신 발을 걸어주셔도 되는게 아니라 스쳐서 스쳐 2 얘도 마찬가지 스쳐서 들어가야되는데 그냥 나가시면 안돼요 스쳐 1 다음 왼발되면 되요 그냥 다리도 나가시면 안돼요 왼발되면 되요 2 왼발되면 되요 4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무릎과 발끝이 일찍 쓰게 해야돼요 시작 브레이크를 걷다가 무릎보다 내 발 위치가 앞으로 나와있는 동의가 있어요 1 4 그 다음에 킬에서 올라와요 그 다음에 비빌거에요 발 비벼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2 3 그게 아니라 1 다리 나가면 발 나가면서 스 3 또 왼쪽 오른발 보세요 비비죠 비벼서 발 들어 1 한 번 더 해볼게요 왼발발 비벼서 스 2 3 4 1 2 3 4 여기까지 4 5 5 5 5 5 5 6 10